엠티 공급 기름 넣고 그러니깐 어 한번 이래주로 부산에서 어 울진 이산은 가는거지 울진 이산 가는거지 왜냐면 한칸 있을때 내가 넣었으니깐 아 비 많이온다 아씨 우비있고 올걸 우비산놈데 통고산 자연휴양림이 있네 비가 좀 많이 오네요 뭐 막고 뭐 또 뭐 하면 되지 계속 이렇게 안 내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실드로 못 내리겠다 그래서 와 많이온다 야씨 많이오네 코로나 할때 좀 조심해야겠다 집중해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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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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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텐트 치워놓네 어 노면이 어 모드 바꾸고 가겠습니다 모드 바꾸고 스텝다드 모드인데 비가 오기 때문에 비올때 하라는 비 모드를 놓고 비 모드 바뀌었죠? 비 모드로 타겠습니다 왜냐면 비가 오기 때문에 비 모드로 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억지가 좀 돼야할 것 같아요 뭐라는데 솔직히 안전하잖아 비 모드면 아무리 전자 개입도 많고 아 그 대신 빨리 기어를 좀 자주 올렸다 아따라 예쁘다 아따라 예쁘죠 바이바이 아 여기 진짜 끝내주는데 불량차개국이 여기를 제대로 내가 이래 달리고 있네 끝내주죠 바이바이 끝내주죠 바이바이 옛날에 물 많았었거든요 불량차개국이 다 말랐네 지금 바닥 밖에 없다 바닥 밖에 이 아름다운데 아 이 아름다운 곳이 아 진짜 가슴 아프네요 이제 뭐 이제 뭐 이렇게 비오면 점점 많아지겠지 그게 뭐 다행인거지 뭐 예쁘잖아 그 대신 야 야 진짜 예쁘다 오 노면이 미끄럽긴 하네요 확실히 야 봉화탭에 영선 정선은 보이는데 야 이 정선이 안보인다 봉화탭에겐 보이는데 내 이름을 열 줄이야 그도 실박이 이르쿠스로 비야도 재밌지 뭐 이 여름에는 여기가 원래 물이 많아가지고 땀 쌓은거 놓은거 보세요 이래 해놨다고 원래 여기도 물 많아 원래 야 텐트 많이 치고 노네 불영사계곡만 한 데가 없지 진짜 예뻐요 불영사계곡은 물도 맑고 불영계곡 충청 오 오 너무 땡겼다 집중 좀 하면서 타야겠다 아 공기 맑다 비는 거쳤고 불영계곡 불영계곡 꼭 지나서 어디로 나는 가야하나 어디로 나는 가야하나 다 오도 안 넣고 타고 있었네 미쳐가지고 야 코너도 재밌네요 ils 호연이 저기 왕류장관 설까 보고 갈까요? 보고 가자 좀 보고 가지 그래 도로만 보고 달렸는데 오늘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물도 마시고 야이씨 뭐 올라간다 저기 바로 출발해야겠네 출발하겠습니다 야이씨 뭐 왜 왜 공사왔냐 이렇게 아름다운 데를 저 독도꺼비가 네 와 이거 봐라 이거 와 이거 스님같이 생겼다 어쩌 이 도로 안떨어지게 뭐 철망해놓은거 봐라 우리나라가 이런만 참 잘해놔 잘해놓기는 야 이거 떨어지면 그걸 때리겠다 진짜 비 많이 와가지고 막 낙석 떨어져 막 나 베트남사파에서 낙석 진짜 사진도 있는데 끝내줘 진짜 거기는 막 스케일이 달라 낙석 떨어진거도 22km를 이렇게 가야한다는게 너무 기쁘다 이 좋은 광경을 보면서 어 여긴 한번 서자 아 왜 자꾸 왜 자꾸 이리 다 공사중이야 내 좀 볼락하는데 경치도 좀 즐겨야지 그거만 봤는데 내가 아이씨 짜증나네요 저 밑에 아래 진짜 멋진데 아 아쉽네요 진짜 너무 멋지거든요 여기가 계곡이 조진문네 에이씨 조진문따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래 그래 여기 세우자 여기 여기 세우자 여기 세우자 여기 아마 경치 예쁠거야 여기도 아이 똥 싸놨다 이씨 여기 잠깐 세울게요 제가 왜냐하면 여기가 분명히 예뻐 예쁘네요 물집지 여기는 놀기 좋아요 진짜 이런데 도로가에 텐트 쳐도 되겠다 괜찮은데 시끄러워서 그렇지 잠깐 경치도 보고 사인도 좀 찍고 갈게요 이런데 아래는 진짜 깊다 아래는 진짜 깊다 아 저 아래쪽이 멋진데 물 맞죠 여기 아예 팔이 꼬인다 나한테 아 아 아 아멘 자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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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저 차량보다 내가 빨리 갔어야 했는데 이야 또 죽여주네 아 정말 예쁘죠 진짜 예쁘다 저 아래쪽이 예쁘긴 한데 근데 저 아래쪽이 예뻐요 진짜 아까 정리가 있던데 있잖아요 아 그쪽이 진짜 예쁘긴 한데 찍지 못하니깐 이거를 과연 어떻게 내가 제쳐서 갈까 1차 코너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1차 코너가 안나오고 내 뒤에는 차들이 많고 좀마저거는 뭐 약간 오른쪽으로 대줄 생각은 없을거고 자 매연 냄새는 들어오고 이거를 어떻게 코너를 타야 하나 1차 코스가 나오면 무조건 땡기는데 아 위험하다 조져먹는다 이것만 보고 가면 나 큰일났는데 이거 그래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야 이거 사면 초과다 이거 아 차 계속 온다 제끼려고 했는데 차가 또 온다 차가 또 온다 차가 또 온다 이거는 제낄 수가 없다 제낄 수가 없다 제낄 수가 없다 이거 오르막길 저기서 제낄나 차 안오나 제끼었다 제끼야 돼요? 저거 어떻게 저 뒤에 계속 따라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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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тов야 오토캠빙장인가 보다 얘 무료인가 보다 달릴게요 달릴게요 마을이 너무 너무 예쁘다 다리 밑에서 고기 구워먹는거 최고죠 산에 한개가 꼈네요 불영사네요 예쁘다 불영사를 들리고 싶지만 들릴 수가 없네요 오늘은 예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격 붙이는거 좋아하잖아 우리는 설악산 같네 여기는 진짜 설악산 같다 여기는 뒤에 트럭만이면 내가 서가지고 사진 또 찍고 하겠는데 뒤에 트럭이어서 가야겠네요 전망대 있을거야 아마 올라가면 저도 오랜만이라 이쪽길은 이쪽긋길로 안내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불영사계고이죠 아까 그 얘기가 다 불영사계고입니다 워낙 아름다운 곳이구요 지금 공기도 지금 공기도 아 너무 좋다 진짜 공기가 아 아 진짜 변태 아니고 아 미치겠다 이야 마을 예쁘다 이야 마을 예쁘다 아 아 예뻐 정말 예쁘네요 사랑바위라고 뭘 봐서 사랑바위 아 눈안에 물이 들어가고 하는데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청정기역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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